2명이요? 뭐야? 지금 따라온 거냐? 따라온 거 아니야. 오해 불러온 거지. 2명이요. 좀 노을래? 어 미안. 어... 미스트... 어... 미스트... 이봐요. 네? 아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아이씨. 똑바로 안 사면 죽여버린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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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사네 이 새끼야. 다음번에. 아 나도 저러고 왔어. 봤어 봤어. 너무 멋있어. 빨리 나와봐. 계획대로는 안됐지만 자금을 주셔야 됩니다. 고맙다고 안 해도 돼. 저 변태랑 짰냐? 뭐? 왜 네 맘대로 풀어줘? 너 때문에 경찰서를 못 가게 됐잖아. 아 그... 아 내 뒷조사도 했네? 아니면 어제 경주네 집은 어떻게 오고 오늘 이 버스는 어떻게 타? 진짜 기억 안 나나 보다. 우리 오늘이 세 번째. 버스에서는 두 번째 만나는 건데. 어 또?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 건데. 반갑다. 반갑다. 은퇴인. 감사합니다.